39장 유다의 시드기아 왕 9년째 10째 딸에 바빌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그의 전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시드기아 11년 넷째 딸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 성 안으로 모두 들어가 중앙 대문에 자리를 잡고 통치위원회를 꾸렸다. 그들은 신막 아래 네르갈사레셀 랍사리스 사람 너부사스반 랍막 사람 네르갈사레셀 그 밖에 여러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었다. 유다왕 시드기아와 남은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 그들은 야반도주하여 왕의 동산에 난 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에 문을 통과하고 광야 쪽 요단 골짜기를 향해 갔다. 바빌론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여리고 광야에서 시드기아를 붙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아를 하마 지방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너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고 갔다. 리블라에서 바빌론 왕은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죽였다. 시드기아가 그 학살을 모두 목격하게 한 뒤에 너부갓네살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 후에 그를 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론 사람들은 왕궁과 성전과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질러 허물어 버렸다. 예루살렘 성벽들도 모두 무너뜨렸다. 경호대장 너부사라단이 도성 안에 남은 자들을 붙잡아서 투항한 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아무 가진 것 없는 소수의 가난한 무리는 굳이 데려가지 않았다. 그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일구며 생계를 꾸려가게 했다. 바빌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예르미아에 대하여 경호대장 너부사라단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주어라. 절대로 그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주어라. 경호대장 너부사라단은 랍사리스 사람 너부사스반과 랍막 사람 네르갈사레셀과 그 밖에 바빌론 왕의 모든 고관들과 함께 왕궁 경비대뜰로 사람을 보내어 예르미아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리아에게 맡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예르미아는 백성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 전에 예르미아가 왕궁 경비대뜰에 구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잘 들어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일을 이제 이 도성에 행하려 한다. 이는 흉보다. 너는 이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겠지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할 것이다. 내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